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나가서 먹지 나도 아무것도 먹어야지 내가 어제 새벽에 참은 거야 조금만 먹자 그럼 내일 일어나서 먹어야지 아니 어제 우리가 한 새벽 4시에 시켰나? 3시간? 그쯤? 여름데가 없더라고 근데 먹을만 하고도 돼? 응, 괜찮더라고 조금 먹으면 안 돼? 괜찮아 어제 후라이더는 다 먹었고 이거 일부러 남겼지 밥은 안 먹어야지 응 아침에 먹어도 맛있지 이상하게 다음 날 먹으면 더 맛있어 양경은 근데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약간 초밥도 먹고 있고 초밥은 오랜만이다 팥까지 먹고 있고 소고기도 먹고 있고 그러면 소고기는 맨날 나오네 야상아 너 방금 전에 밥 먹었잖아 응? 안 돼 내가 밥 먹으려고 하면 안 먹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오빠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먹고 오빠 보고 그렇게 밥을 보더니 그러더니 바로 먹어 내가 먹어야지 말하면 응 1분 남겨서 다 먹었어 내가 빼서 먹을 적도 없는데 왜 그러지? 어제 이상하게 밤에 치킨이 먹고 싶다 우리 뭐 할 거야? 뜻이 났었는데 뭘 해도 해야 할 거야? 우리 원래 뭐 했었어? 왜? 응 작년에 먹방 찍었을걸? 남들은 뭐 할까? 아니 근데 딱히 뭐가 할 게 없어 그치? 뭐 소스가 그렇게 많네 맨 밑에 있어가지고 이거 은근히 매콤해 그치 소스? 응 할 거 없나? 뭘 해야 재밌게 놀았다고 우리는 하루 일과가 거의 비슷하잖아 그냥 먹거나 짜장이 산책해 주고 뭐 해봤자 뭐 밥 먹고는 술 먹고는 그거야 그치? 평소에서 근데 딱히 뭐 할 게 있나? 근데 그게 확실히 서울 같은 데가 할 게 많다니까 물 것도 많고 그거 뭐 있는데? 뭘 하든가 근데 나는 그런 데 가도 아무것도 안 할 거 같아 근데 지방 살면 좀 안 좋은 게 가족거든? 난 괜찮아 응 근데 문화생활 즐길 게 영화밖에 없어 진짜 거기는 무슨 뮤지컬도 하고 뭐 영국사고 뭐 되게 많잖아 아 음 음 음 음 어 그거 얘기해 들려 너무 신기한 거 여러분 저번에 영상에서 예전에 일본 갔을 때 저희 술 사주고 했던 분 얘기했었잖아요 그분 찾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 그리고 그곳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분이 비슷하게 생기신 분 사진을 보내면 이 분은 아니시냐고. 근데 맞는 거 같아. 맞지? 응. 그러더니 확인했는데 맞다고. 그 분한테 보여줬대. 약간 수염도 나고. 약간 살도 찌셔가지고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빵 모자 같은 거 디저트 하는 거 옷 입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맞는 거 같은데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확인해 주셨는데. 그분도 우리 기억한다고 했잖아. 응. 연락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가서 만나고 다음에 한국도 오신다고. 해무지상을 보러 한국 오신다고. 해무지상? 응. 그분이 그러셨잖아. 여전히 귀엽습니다. 그것도 있었어. 멋진 남자친구. 응. 아직도 맛나냐겠다. 근데 여기 빵집 하시더라고. 나가사키에서. 응. 디저트. 올룽이라는 올룽빵집. 한번 봐도 돼? 맛있는 거 사 드려야지. 오랜만에 보면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일본 와서 여행하면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 드려야지. 그치? 나는 설마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신기해. 영상 하나 올린 거잖아. 응. 근데 그거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걸 찾았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단서는 그거밖에 없잖아. 사진이랑 나바사키이랑. 디저트. 되게. 응. 영상 보여주셨대요. 말 이러시던데? 해무지상이 유명이 되어서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그치? 오빠는 배에 하나도 안 차고요. 나 지금 일부러 안 먹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먹어. 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과 배 껍데기. 사과 배 껍데기. 해무지상이 이렇게 잘 먹는 줄 몰랐네. 응.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사과 너 오늘 목욕하는 날이야? 응? 진짜로. 목욕하자 짜장이. 너 냄새나서 안 되겠어. 짜장이. 목욕하자. 긴장했다. 응. 뭐야. 너 오늘. 근데 어디 나가도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긴 한데. 응? 살려. 당신이. 나 목욕하는데 임사장 한번. 지금 잡아주셨어. 소장아. 신태야. 목욕하자. 목욕하자. 얼레. 목욕하자. 얼레. 어 들어가. 옳지. 이리 와. 옳지. 들어오세요. 이리 와. 짜장아. 아니야. 봐봐. 짜장아. 얼른 목욕해야지. 그냥. 이리 와. 옳지. 들어오세요. 이리 와. 짜장. 아유 사랑해. 가자. 오기. 에야. 은하. 천하 Garden. 잘 먹어야지. 옳지. 이리 와. 옹소. 오기 물러가 되면 타워.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예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표정이예요 떼다니는 왜 이렇게 갑자기 못생겨진 느낌이지? 얘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털이 좀 푸석푸석해졌어요 이러고 한 10분 정도 마사지 해주고 씻으면 돼요 뭐에 좋은 거야 이게? 털, 윤기, 보습, 비듬, 피부 이런 거 좋은 거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가 없는데 저는 짜장이는 크리스마스 때 제일 싫어하는 목욕을 했어요 스케일링 해가지고 이빨이 깨끗해 짜장님도 털빨이야 강아지들 다 털빨이야 오빠 그러면 소고기를 사다가 집에서 먹자 짜장님도 기름기 없는 부위로 좀 주고 여기 올라가 봐 짜장! 이거 줄까 해요? 짜장 이겨줄까? 이거 줘요? 빨리 줘 짜장 산책! 산책! 손! 반대 이게 무슨 불길이야 다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제대로 활발구 활발구 코 코 코 급히 하다 야 코 아 잘하네 요 요 코 이쪽에 코 이쪽에 코 코 짜장 났다니까 지금 아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향기 아우 역시 시작했네 역시 딱 자세를 보면 알아 맛있다 나는 그 알리오올리오에다가 그 새우를 다 건져 먹고 이제 파스타 넣어서 먹잖아 그것도 먹고 싶은데 요리는 하기 싫어 지금 나는 소고기 소고기 그냥 나가서 먹자 그럼 짜장이는 짜장이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맛있는 거 줘야지 저거 이제 오리 사는 거지 이거 해볼까 오리 다 오리 들어가 있으세요 어떡하지? 아직도 못 골랐냐고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낮부터 계속 바지락 숯집을 먼저 먹으면 안 되나? 1차로 이거를 먹고 2차로 먹을 거야, 저거는 소고기는 환장해 지꼬리야 소고기는 좀 기록을 빼서 둘게 하여튼 좀 기다려, 뜨거워서 안 돼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술에 좋은 안주에 아이고, 아이고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서 꽃 등심하고 채끝 등심, 부채살 하여튼 이거 줘 한 장 하지 뭐 진짜 연말 끝나면 좀 술 자제해야 되겠다 나 원래 소고기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아까는 또 바지락 술찜 그 보다 보니까 그게 먹고 싶더라고 알리오 올리오도 먹고 싶고 그거 면사리 해서 먹으면 돼 알지? 응 방금 먹었잖아 너 많이 먹었잖아 야, 그럴 줄 알고 한 개 더 빼놨어 이제 마지막이야 짜장아 나 원래 부채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짜장이때문에 산 거 아니야, 저거 근데 파김치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파김치 대박인데? 파김치가 파지로 어이없는 얘기를 해야해 대박이야 진짜 우리, 어? 어? 뭔 얘기야 맞죠? 진짜 우리 시골 들어가서 시골 들어가면 항상 건강식만 먹고 운동도 하고 응? 술도 자제하고 그렇게 이제 좀 맑은 공기 맞으면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몇 마리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지금 약속이 되게 많고 술도 잣고 할 거야 아마 근데 확실히 좀 문화가 바뀌는 게 뭔지 알아? 예전처럼 막 이렇게 퍼맞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응? 그래? 그래? 엄마도 좀 먹자 응? 내가 먹방 찍는지 안 찍는지 바로 아는 거 같아 아니, 사람들은 짜장이 되게 불쌍하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원래 이 실체인데 이 실체 응? 연기 대상가 뭐 음 주기를 태우려 그래 좋게 해가지고 파김치를 써 여기서 중에서는 파김치가 제일 맛있지 응, 파김치가 딱 좋게 익었어 지금 이야 뭐가 은근거려 어?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 얘 지금 소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 전에도 또 밥도 먹었잖아 아까 응 옛날 영상에서 불쌍한 척 해갖고 우리만 혼나고 오 닭소를 갖고 왔지 이러니 내가 주지 안 주냐 어 기름을 좀 빼야돼 진짜 조금만 더 줘 응 여기서 좀 더 먹으면 얘 좀 나 지금도 좀 많이 먹었어 장 안 좋아져 내가 딱 알어, 얘를 내가 얘 엄마잖아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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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돼 오빠는 2023년에 행복한 일이나 그런 게 있었어? 기억에 남는? 안 돼요 기억에 남는? 다 좋았지 그게 뭐야 근데 나는 다 좋아 송수환 씨 그리고 나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내가 겪어보니까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 진짜 아무 일 없는 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나 다 껴있지 아우 빗대기 떨어지겄네 아니 주지마 자꾸 짖으면 주니까 저 버릇이 안 좋아 저거 근데 오빠는 왜 나한테 왜 안 물어봐 내가 어디 물어봤으면 오빠가 나한테 물어봐야지 말해봐 아무 일 없는 거 뭐 나 따라하지 말고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응 없어 아 근데 이건 있어 새로운 일을 해서 내가 그거 해낸 거? 뿌듯함 뭐 저기 마라톤 같은 거 이런 거? 별 거 아닐 수 있는데 왜냐면 이놈 이놈인 줄 알고 혼날래 이놈 너 많이 먹었잖아 엄마가 많이 줬지 입에 저거 뭐 묻었냐 저렇게 서리 침이야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왜 침이 다 묻었어 근데 파김치가 뭐 맛인데 파김치가 뭐 맛인데 파김치 저거 다 먹을 거 같아 한 톤 그치? 오빠 이거 치워야 될 거 같아 하나도 안 먹었어 아니 이게 손이 안 가 파김치가 맛있으니까 이거 어머님 표인데 어머님 표 너 한 번만 더 짓으면 혼나 고기보다 더 먹는 거 같아 파김치를 근데 일본 얘기했잖아 고기보다 더 먹는 거 같아 가서 한 번 또 만나고 싶지 않아? 응 몇 년 전이었지 진짜?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 너무 오래 이어서 6년 전 근데 그분도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하나 되게 신기하더라고 내가 인상이 남은 거지 내가 그때 나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무슨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만이야 그만 나 나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내가 그때 연락처 받은 거 알지 그래서 일본은 라인을 쓰거든 카카오톡 안하고 라인으로 라인을 했어 나 라인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핸드폰 바꾸면서 없어진 거야 전화번호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내가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한국 돌아가서 나 김 같은 거 있지 보내 드린다 했잖아 선물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잖아. 그분이 생각했을 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게 너무 걸리는 거야, 마음에. 사기꾼 아닌가. 근데 찾을 방도도 없고, 아이디를. 찾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분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만약에 진찰했으면 한국 사람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다음에 또 어느 사람을 도와주거나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로 인해서 안 돼, 이거는. 하고 자면 마음을 자주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일본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야 되겠어, 그렇지?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만나도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그 찾아주신 분이 통역해 주시기로 했잖아. 그거 기대하고 있어. 왜냐면 그래야 빨리빨리 이렇게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일본 가서 풀코스로 쏘는 거야. 아, 뭐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비싼 거를 사줬든 안 사줬든 그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야. 한국 오시면 진짜 맛있는 데 다 데리고 가고 하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도 안 가본 거 같이 가보고. 이제 술집을 해줄까? 오빠 내가 재료를 다 해놨는데 오빠가 해줄래? 크리스나스잖아.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맛있다는 보장은 없어. 아니야, 맛있어, 무조건. 왠지 알아? 오빠 요리 잘하잖아. 잘하죠. 근데 이 오빠 칭찬을 해주면 안 돼요. 칭찬을 해주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어깨가 너무 올라가고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칭찬을 잘 안 해줘요. 근데 속으로 내가 생각했긴 했어. 수아실은 단장에서 우유가 난다. r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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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 신질났다, 신질났어. 나 왜 그래, 신질났어? 나 왜 왜. 와, 윙윙거려. 옆에 엄청 끙끙거리네. 응? 요리는 пл은 밥, 소금, 야채, 소금, 야채. 요리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오, 요리는 밥, 소금, 야채. 뭐, 요리는 밥도 먹으려는 밥을 먹는데.. 여기에다가 페스타맨 넣어 먹으면 맛있어 이거 진짜 안주로 좋은데 살도 안지고 저거 파스타맨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이 안쳐 딱 안주되지 않아 이거? 응 이게 살도 안지고 좋다니까 그럼 오빠한테 살 찌는 건가요? 이런 건 좀 가벼운 거야 그래도 소고기도 아까 살을 찌는 거고 왜 이렇게 배불러지는데? 또 시작 자막이든 너도 또 시작됐다니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거 같냐고 우리 그치? 벌써 1년 다 갔다 너 왜 살이야? 만으로 38 38 근데 오빠 약간 이상해 맨날 물어볼 때마다 오빠 근데 몇 살이지? 40 된 거 같아서 물어보잖아 그럼 맨날 38 진짜 형 나 85년생이야 그러면 맞잖아 야 근데 이거 안취하지 난 살짝 취하는데? 근데 되게 안취하는 척하지만 맛이 좋지 않아? 맛이? 얼굴 시뻘건데 하하하하 여기 오빠 연행병 걸렸어요 뭐가 내가 왜 연행병 걸려? 뭐라는 줄 알아요? 둘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식당 가려고? 동네에서? 근데 그분이 저보고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남자분 목소리를 듣고 알아버렸다고 확신을 해버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연행병 걸린 거라고 오빠 보통 때도 그랬잖아 거의 마트에 계신 분이 너 아는 거 같아 이런 모습 그리고 누가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눈이라도 약간 이렇게 떨잖아요? 그러면 오빠 이래 왜왜왜왜?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많이 알아봐주시고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거지 나도 그냥 근데 그 뒤로 음식 안 먹어요 하하하하 좀 뭔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안 들어가 이게 안 돼 안 돼 이 오빠 특징이 있어요 이 오빠 원래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갑자기 아 배부르다 저 맨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나를 알아봤다 자기가 뭐 낌새를 챘다 그러면 아 배부르다 이러면서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나 아까 많이 못 먹었잖아 이러면서 뭐 하나 먹자 이러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안해 나를 뭘로 만드는 거냐 지금 응? 크리스 맞으니까 둘이 한번 먹어보자고 큰다 그러면은 조카 뭐? 좀 이따 다 시켜 왜? 우리 얘기하게 같이 놀게 뭘 놀아 뭘 같이 놀아 같이 놀게 아 왜냐면 나는 오빠랑 노는 건 재미없어 오빠를 오빠랑 얘기하면서 여기에 일러 바치고 이거 말해줘야지 재밌다고 나는 이거 아직 끝날 거 아니야 이거 아직 끝날 거 아니야 뭐?